라인 썬다, 썬다, 썬다 둘 셋, 니넥스! 안녕하세요, CIX입니다! 글램스티비 시청자 여러분! CIX가 지난 헬로 시리즈에 이어서 데뷔 2년 만에 첫 번째 정규앨범 OK PROLOGUE BOK!로 돌아오게 됐습니다! OK PROLOGUE BOK! 앨범은 OK 시리즈의 PROLOGUE로서 앞으로 이어질 OK 시리즈의 핵심 키워드인 청춘 최 구원에 관한 전망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헬로 시리즈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모두 지옥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담았었는데 OK 시리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를 찾고 구원받기 위한 과정을 찾아가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red by presidente Men's 한 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짧게? 이번 타이틀곡 WAVE의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? 저는 이제 다 같이 물 대포 맞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. 타이틀곡 WAVE뿐만 아니라 그 외에 노스록된 9곡에도 GX만의 색깔이 담겨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CX였습니다. 둘, 셋! BX 감사합니다! 여러분은 지금 블랜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